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과 공공외교 역할을 조망하는 포럼이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위원장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ESG 경영은 각 기업과 정부,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외교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무탄소에너지와 R200을 두고 논쟁보다는 가능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ESG 사례 소개를 통해 ESG 실천을 위한 공공외교 역할을 짚고 협력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포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판쿤 주한 중국대사관 대리 대사 등이 참석해 뜻을 나눴습니다.